자 오늘 아침 소유밥은 불고기 카레덮밥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시래기찌개 시래기는 다 먹고 국물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무자같이 그 다음에 부추김치 오이징김치 요렇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쭛쭛쭛쭛 이 쪽에 그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와.. 와.. 하.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